8쪽에 19번 같이 한번 볼게요. 19번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명의 학생이 2인용 자전거와 1인용 자전거를 모두 합하여 6대의 자전거에 나누어 타려고 한다. 문제가 끊겼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인용과 2인용 자전거의 대수를 각각 구하여라. 이 문장이 빠졌습니다. 타이핑 칠 때 이게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1인용과 2인용 자전거 대수를 각각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미지수부터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1인용 자전거는 X대 여기서부터 문제풀이 시작됩니다. X대 2인용 2인용 자전거를 Y대라고 합니다. Y대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거 좀 쉬운 거네요. 9명의 학생이 탔다고 했어요. 2인용 자전거에 1인용 자전거에 합하여 모두 6대를 나누어 탔다고 했어요. 일단은 1인용 자전거랑 2인용 자전거 합치면 6대가 돼야 되고 1인용 자전거가 X대 있는데 1인용 1명이 타니까 1인용 자전거에 탄 사람 수는 X명이 되고 2인용 자전거는 전체 Y대인데 2인용이니까 2명씩 탔을 거 아니에요. 2 곱하기 Y하면 2Y명이 탔겠죠? 근데 이거 합쳐서 전체 9명이 돼야 돼요. 총 자전거 탄 사람이 9명이니까 9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끝이네요. 그래서 이거 1번씩, 이거 2번씩이죠? 1번에서 2번 빼면 되겠네요. 이거 빼면 되겠죠? 빼면 이거 없어지니까 Y에서 2Y 빼면 마이너스 Y이고 6에서 9 빼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Y는 3이 나오고 Y3을 1에다가 넣으면 당연히 X 플러스 3은 6이니까 X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될 수 있겠어요? 따라서 1인용은 몇 대? 1인용은 X니까 1인용 3대 2인용은 또 2인용도 3대죠. 3대이다. 이렇게 결론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은 별거 없죠? 여기다가 한번 해봅시다. 확인은 X3, Y3일 때 하나. 3일 때 이거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여기다 3하고 3 넣으면 되죠? 첫 번째 3 더하기 3은 6 나오죠? 만족하고 여기다 3 넣으면 3 더하기 2 곱하기 3은 9가 나오잖아요. 만족하네요. 따라서 문제의 뜻에 맞다 맞는다 또는 맞다 이렇게 결론될 면 해결되겠죠? 간단한 문제네요. 자 그럼 20번 한번 볼게요. 자 20번 어느 학급의 전체 학생수는 36명이고 남학생수의 5분의 1과 여학생수의 8분의 1을 합치면 6명이 된다. 이 학급의 남학생수와 여학생수를 갖고 와요. 그럼 당연히 구하고자 하는 게 남학생수, 여학생수니까 남학생수, 남학생수를 X 그 다음에 여학생수를 Y라고 합시다. Y명이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죠? 연로는 둘이 합치면 36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남학생의 5분의 1 남학생의 X명인데 5분의 1 X죠? 그 다음에 여학생의 8분의 1이죠? 여학생의 Y명인데 8분의 1 Y죠? 이거 합치면 6명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1번식하고 이거 2번식인데 우리 보니까 2번식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2번식을 좀 정리를 하면은 2번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2번식 정리하면은 양변에다가 40을 곱하면 되겠죠? 5와 8에 최소공배에서 40 곱하면은 40 곱하면 이거는 8X죠? 그 다음 여기는 40 곱하면 5I가 되고 40 곱하면 6,4,24,24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2번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식을 2번식을 이렇게 변형을 했잖아요? 식을 다시 세우면 이렇게 되겠네? 식을 다시 세우면 X 플러스 Y는 36이고 2번식은 8X 플러스 5Y는 240이죠? 이거를 다시 1번, 이거 2번이라고 할게 우리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거 그냥 2번을 변형한 거예요? 2번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 이거 대입법으로 풀어도 될 것 같긴 한데 1번식 어떻게 돼? 1번식 변형하면 어떻게 돼? Y는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6이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X 넘기면 이거를 2번식에다가 넣읍시다 2번식에 대입을 할게요 대입하면 여기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6이니까 8X 플러스 5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이게 240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8X에서 마이너스 5X죠? 그 다음에 이거 5 곱하기 36 하면 이거 180이 될 거예요 180 그죠? 이게 240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8X에서 5X 빼면 3X고 그 다음에 180 넘어오면 마이너스 180이니까 240에서 180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 60이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X는 20이고 X20을 여기 1번식에 넣을게요 20 넣으면 20 더하기 Y는 36이니까 Y는 16이 되겠죠 여기서 X는 20 Y는 16이니까 따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남학생 남학생은 몇 명이 되겠어요? 20명 여학생은 몇 명이다? 여기 구해놨지만 16명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다 이다 그 다음에 이거 확인을 해줘야 돼 지금 미지수 돕고 식세였죠? 풀기 여기까지가 풀기야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 풀기야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뭐 확인은 별거 없어요 확인은 별거 없죠 확인을 여기다 해줄 거야 여기 옆에다가 이게 뭐야 X가 X가 20이고 Y가 16일 때 해주면 되겠지 이거일 때 이거일 때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20 여기다 놓고 그럼 20 플러스 16은 36 되죠? 만족하죠? 첫 번째 거 만족하고 두 번째 식 여기 20 여기 16 넣으면 5분의 1 곱하기 20이고 그 다음 8분의 1 곱하기 16이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5분의 1 곱하기 20이 4고 8분의 1 곱하기 16이 2죠? 계산하면 6 나오잖아요? 그죠? 6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것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족하니까 따라 이제 뭐라고 쓰면 돼? 문제 뜻에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 나오니까 첫 번째 식 만족하고 두 번째 식 만족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 할게요 자 이제 밑에 21번으로 갑시다 21번 강훈이는 21km 거리에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처음에는 시속 8km로 달리다가 도중에 시속 6km로 걸어서 3시간 만에 결세점에 도착했다 강훈이가 걸어간 거리를 구하라 그랬죠? 자 먼저 강훈이가 걸어간 거리 구하랬지 걸어간 거리 처음에는 달리다가 걸어갔으니까 우리 두 가지를 다 구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달린 거리 달린 거리 근데 달린 건 시속 뭐야? 시속이죠? 시속 8km 이걸로 달린 거리 거리 x 그 다음에 시속 몇 km 시속 6km로 걸음 거리 y라고 둬야 되겠죠? 이것만 두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달린 거리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걸음 거리는 y라고 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달릴 때 성력이 여기 나올 시속이 8km 걸음 건 6km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시간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문제 보면 어쨌든 달리다가 걸어갔을 때 두 개의 거리를 합치면 21km가 나와져야 돼요 첫 번째 식은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식은 달린 거리랑 걸음 거리 합치면 일단 21km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세 시간만에 결승을 통과했으니까 달릴 때 걸린 시간이랑 걸을 때 걸린 시간 합치면 세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달릴 때 걸음 거리는 거 속시라고 했죠? 우리 이렇게 된다고 했죠? 공식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시간은 속력분에 거리잖아요 시간은 속력분에 거리죠 달릴 때 걸린 시간은 달릴 때 걸린 속력분에 거리니까 그냥 8분 x입니다 그 다음에 걸을 때 걸린 시간도 걸을 때 걸린 속력분에 거리니까 6분의 y이 되겠죠 이게 끝이죠 8분 x 플러스 6분의 y 하면 3시간 만에 도착했다 그랬으니까 이게 3시간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1번식 요거 2번식이라고 할 건데 2번식은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2번식은 양변에 6과 8에 최소공배에서 곱하면 되겠죠 24 곱하면 되겠네 24 2번식을 여기 정리를 합시다 2번식 정리를 하면 요 24 곱하면 어떻게 돼요 24 곱하면 8하고 24 곱하면 3이죠 3x 그 다음에 6하고 4x 그 다음에 4y죠 4y 6하고 24 약보면 4인데 4 곱하기 4니까 4y 그 다음에 24 곱하기 4는 얼마가 되겠어요 72죠 요렇게나는 요식 요식이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식을 적으면 x 플러스 y는 2분의 1이죠 자 근데 x 플러스 y가 2분의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번째 식은 3x 플러스 4y는 7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1번식 요거 2번식 이라고 합시다 이제 어떻게 합니다 이번에는 가감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1번식에 3배해서 2번식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적어주면 요렇게 되겠네요 1번식 3배하면 3x 플러스 3i는 63이고 요거 3배하면 그 다음에 2번은 3x 플러스 4y 그대로 써주면 72죠 이거 뭐해주는거에요 이거 빼준다고 했죠 그죠 빼기 해주면 되겠네 빼기 빼기하면 3x 없어질거에요 3i에서 4y 빼면 마이너스 y죠 이렇게 그 다음에 63에서 72 빼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y는 9가 될 것이고 그리고 y불을 1번식에 넣으면 되겠네 1번식에 넣으면 되겠죠 1번식에 넣으면 여기다 넣는거잖아 여기다가 그래서 x 플러스 y에 9 넣으면 9는 21이죠 x는 넘어가면 12가 되겠지 나왔네요 x하고 y하고 그래서 따라서 x가 12니까 시속 8km 8km 걸음걸이 12죠 12km고 그 다음에 시속 6km 걸음걸이는 여기 y 구했지만 9km 이렇게 구했고 처음에 미지수 두고 그 다음에 방정식 세우고 여기 방정식 풀었죠 여기까지 풀기야 풀겠어 자 이제 뭐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뭐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해줘야지 확인은 x가 지금 여기 나오죠 12이고 y가 얼마일 때를 얘기하는거 y가 9일 때를 얘기하죠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x 플러스 y니깐 12 플러스 9는 여기 보시다시피 2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시기도 12하고 지금 9를 넣어야 돼요 여기다 12 넣으면 여기 12 넣으면 3 곱하기 12 더하기 4 곱하기 얼마에요 9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36 더하기 36이니까 결론은 72가 나와야나요 72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시기도 만족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무리 이벤트 따라서 문제의 뜻에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이제 22번 한번 볼게요 은준의 회사에 올해 전체 사원수는 810명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하여 남자 사원은 10% 줄고 지난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해 기준으로 여자 사원은 10명이 줄었대요 지난해 비하여 남자 사원은 10% 줄고 여자는 10명이 줄었대요 그죠 그래서 전체 사원수는 10% 감소했대요 자 이때 올해 여자 사원수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근데 이게 올해 걸 구하라고 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조건부터 여기가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조건이 기준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게 올해 거긴 하지만 이 조건에 대한 기준이 지난해 거기 때문에 지난해 남자 사원 남자 사원을 x 여자 사원을 y라고 두는게 편해요 지난해 표를 여기다가 선생님이 잠깐 그렸는데 남자를 x 여자를 y라고 두는게 편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모르고 어쨌든 요거의 10% 줄어서 올해 남자 사원이 됐고 여기에서는 10명이 줄었대요 y-10이 되겠죠 요거는 뭐 따로 세우지 말고 이렇게 둡시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전체 사원수는 810명이래요 올해 810명이래요 요렇게 됐대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지난해 전체 사원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해 인원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지난해 인원을 지난해 전체 a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0% 감소하면 100분의 1-1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90이죠 요거를 했을 때 올해 인원이 810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난해 전체 인원은 구할 수 있거든요 꼬꼬로 계산하면 되는거지 요거 계산하면 되는거지 지난해 인원은 모르니까 a라고 뜨면 여기에 10%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90 하면 올해 인원이 나오는데 올해 전체 사원수가 810명이래요 그게 나오겠죠 계산하면 10 약분해주면 a는 810 곱하기 10분의 9 역수 곱하면 9분의 10이죠 실제로 계산하면 a값이 900명이 나옵니다 90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게 지난해 전체 인원이 900명이었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식을 세워보면 지난해 남학생이랑 여학생 합치면 전체 인원이 900명이 된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올해는 남녀를 따로 미지수 두지 말고 그냥 여기 이거 보면 될거 같아요 지난해에 비하여 남자 사원은 10% 줄었대 줄어든 인원만 줄어든 인원만 줄어든 인원만 조사하면 남자 사원이 x였는데 줄어든 인원은 2x의 10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10분의 1x지 근데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자 사원은 10명 줄었대요 10명 자 그러면 여자 사원에서 10명 빼서 y-10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줄어든 인원만 보면 여자 사원은 10명이 준거야 남자도 줄고 10명이 줄어든 인원만 본거에요 요만큼 줄고 10명 줄어서 결국에는 전체 사원소의 10%가 감소했대요 전체 사원소 10%인데 아까 90명의 10%면 900명의 10%면 90명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900명에서 810명이 됐잖아 감소한 인원은 90명이 되겠지 그래서 남자 감소한 인원이랑 여자 감소한 인원만 본다면 이게 마이너스 90이 돼야 돼 요렇게 요렇게 식 세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식 세울 때 두번째 식 세울 때는 10% 감소했다 그럼 딱 감소한 것만 보면 되고 감소하고 남아있는 양을 보지 말고 감소한 양만 보고 감소한 양만 보고 감소한 양만 보고 감소한 양만 보고 전체적으로 딱 감소한 양이 나오고 있죠 요렇게 식 세우면 되겠죠 요거 2번은 식을 좀 풀어줄 수 있겠죠 2번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요거 x고 마이너스 10 곱하면 요거 100이죠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 곱하면 900이 될 거에요 x800 x800 x800인데 요거를 1번식에 대입을 할게요 1번식에 대입하면 800 플러스 y는 900이니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y는 100이 되겠죠 100 100이 되겠죠 요렇게 나왔네 그래서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지난해 남자 사원은 800명이고 여자 사원은 100명이죠 요렇게 됩니다 800명 100명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거 올해 여자 사원수 잖아 그러면은 결국 올해 여자 사원수는 이제 똑바로 적으면 자 100명에서 10명이 줄었다 그랬잖아 100 마이너스 10명 되겠죠 그래서 몇 명이 된다 90명이 되겠죠 90명 90명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여자 사원수는 90명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 바로 끝내면 안되고 또 얘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우리가 x가 지금 800이고 y가 100이 나왔는데 이 조건에 맞는지 x800 x800이죠 800일 때랑 y100일 때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x자리에 800 넣으면 800 그냥 뭐 800 더하기 100 하면 뭐 당연히 900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음 지금 줄어든 인원을 본다면 여기 마이너스 10분에 x인데 x가 지금 800이죠 여기 그 다음 마이너스 10을 하면 마이너스 90이 나온다 이건데 요거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80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0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90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 조건에 맞죠 네 그래서 여기 마무리 멘트 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문제 조건에 맞는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여기까지 하고 여기 밑에서 여기 접고 여기다 접을게요 결국에는 문제 뜻에 맞다 맞다라고 쓰면 되겠죠 맞는다 맞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자 지금 제가 칸이 조금 부족한데 자 순서를 잘 봅시다 처음에 이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 구하라고 하는게 올해 여자 사원수이긴 하지만 올해 걸 두면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유는 뭐냐면 조건에서 준 기준이 지난해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xy를 문자로 두는게 좋아요 지난해 걸 먼저 미지수를 두고 xy를 두면 지난해 전체 인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전체 인원은 여기서 나왔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10% 감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 인원을 a라고 두면 a 곱하기 10% 감소하면 90%이죠 90%니까 이게 810명이 된거에요 그래서 이거 약분해서 계산하면 지난해 인원은 전체 인원이 900명이 되겠죠 900명에서 10% 감소하면 810명이니까 그래서 900명 나와서 지난해 남녀 합치면 900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거 두번째 식설 때는 줄어든 인원만 보는거에요 그래서 남자 사원의 10% 줄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 줄어든 인원이에요 줄어들고 남아있는 인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분의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10분의 x 여자 사원은 그냥 10명만 감소했죠 그럼 마이너스 10 결론적으로 전체 10% 감소했는데 900명의 10%이면 90% 90명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90 되겠죠 이게 쉽게 나오네 그래서 이거 이제 연립하면 계산하면 x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x는 800 y는 100명인데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지난해 남자는 800명 여자는 100명인데 올해 여자 사원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여자 사원은 10명이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90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90 나오고 그래서 여기 풀어줬는데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 작업은 따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23번으로 갑시다 23번 현호와 민석이가 같이 일하면 1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현호가 혼자 8일간 일하고 현호와 민석이가 함께 일주일 동안 일한 후 민석이 혼자 3일간 더 일해서 일을 끝냈다 현호가 현호가 혼자 2일을 끝내려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여라 그래서 1의 양 문제 1의 양 1의 양 문제는 항상 문제 풀 때 전체 전체 1의 양을 항상 1이라고 두고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현호 혼자 2일을 끝내려면 며칠이 걸리는지 물어봤어요 결국에는 며칠이 걸리는지를 알려면 현호가 전체 1의 양이 1인데 현호에 하루 동안 1의 양이 필요하겠죠 하루 동안 1의 양 이걸 구해줘야 돼 하루 동안 4분의 1만큼 일한다 그죠 그러면은 4일이 걸리겠죠 전체 1이 1이니까 4분의 1이면 전체 4분의 1만큼만 하루에 일하잖아 그지 결국에는 4일이 걸린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호의 하루에 1의 양을 x라고 두겠지 그러면 민석이도 있으니까 민석이 하루 일의 양 이거를 y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같이 일했대 같이 일한다는 건 현호하고 민석이가 같이 일한다는 건 하루 일의 양은 현호가 x고 민석이가 y인데 하루 일의 양이 하루에 같이 일하는 양은 x 플러스 y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이게 하루 일의 양이야 현호하고 민석이가 같이 일하는 근데 12일 만에 끝냈다는 말은 이 일을 12일 동안 했어 그래서 완전히 끝내려면 12일 동안 같이 일하는 양이 전체 양이 1이라고 이게 1이 나오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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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 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일을 현호가 혼자 8일간 일하고 현호가 하루 일의 양이 x니까 8일간 일했으니까 8x만큼 일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일이 지난 이후에 민석이가 투입돼서 현호랑 민석이랑 같이 일해가지고 일한 후에 현호하고 민석이 같이 일했죠 이렇게 같이 일한 후에 근데 같이 일했는데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일했다고 했지 하루만 일한 게 아니니까 여기 몇 배 해줘요 같이 일한 거 7배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7배를 해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민석이 혼자 며칠 일했대요 3일 그래서 여기 민석이는 하루 일의 양이 y니까 3일 동안 일하면 3아이가 되겠죠 결론은 이거예요 현호가 8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민석이 투입돼가지고 둘이 같이 7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현호는 가고 민석이가 이제 남아있는 일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3일 동안 더 일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일의 양이 또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방정식이 세워졌죠 자 그러면 이거 1번식 이거 2번식에서 열립하면 되겠죠 자 근데 2번식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2번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8x고 여기 7 분배하면 7x 더하기 7y죠 그 다음에 3y는 전체 1이 돼야 되겠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계산하면 결국에는 8x 더하기 7x는 15x고 그 다음에 7y 더하기 3y는 10y죠 이게 1이 되겠죠 2번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은 뭐 이거 정량 그대로 적어줄게요 1번식은 12 분배하면은 12x 더하기 12y는 1이고 2번식 정량 여기 있죠 15x 플러스 10y는 1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게 1번식이 이게 2번식이야 자 이거 대의법으로 풀어도 되긴 한데 불편하니까 방법으로 합시다 우리 y를 맞춰줄까요 12하고 10의 최소공배수가 60입니다 60 여기 12하고 10은 1,6에 12,5,10이죠 60이니까 60에 맞출게요 그래서 1번식을 60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5배 해줘야 돼 그 다음에 2번식에는 6배 해줘야 돼 이거 빼면 되죠 이렇게 할 거 이렇게 이렇게 돼 1번식 5배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60x 플러스 60y는 5고 2번식 6배 해주면 6배 해주면 15 곱하기 6이 90이에요 90x 플러스 여기 6배 하면 60y는 6이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지금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빼면은 60y 없어지고 60x에서 90x 빼면 마이너스 30x고 5에서 6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x는 30분의 1인가 보이죠 3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 30분의 1을 얻다가 대입해야 되는데 이게 1번식보다는 얘가 2번식이 편해요 이유는 15x에다가 여기다 넣으면 이게 15의 배수니까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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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15 곱하기 30분의 1은 2분의 1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10i 한게 1이 돼야 돼 그죠 계산하면 10i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그죠 양변에 10분의 1을 곱하면 결론적으로 y는 20분의 1이 될 거에요 이렇게 될 거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x하고 y 나왔죠 자 그럼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겠어요 여기다 여기다 결론 지어볼까요 여기다 결론 지으면 현호 현호 하루 1의 양이 x였잖아 x x x x 30분의 1이 그 다음에 현호 말고 누구야 민석이 민석이 하루 1의 양은 20분의 1이지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 현호가 혼자 2일을 끝내려면 며칠이 걸리냐 물어봤어 현호가 혼자 이 일을 끝내려면 며칠 걸리냐 현호는 하루에 30분의 1만큼 일해요 다 끝내려면 며칠 필요하겠어요 30일 필요한거에요 30일이 걸려야지 전체 1의 양 1을 해낼 수 있을거에요 그래서 끝내려면 30일 걸린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1이고 자 풀었는데 이거 문제 뜻에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별건 없고 우리가 했잖아요 x가 지금 여기 20분의 1이고 y가 x가 30분의 1이고 y가 20분의 1인걸 가지고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거지 여기서 대입하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이게 12로 묶으면 12 곱하기 x 플러스 y죠 30분의 1 더하기 여기 20분의 1 하면 계산해보면 1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똑같아요 여기 15x잖아요 15 곱하기 얼마에요 30분의 1 이거 하고 10 곱하기 20분의 1 하면 여러분들 계산하면 여기 2분의 1이고 2분의 1이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1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뭐라고 된다 문제의 뜻에 맞다 이렇게 마무리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지금 1의 양 관련된 문제인데 정리를 하면 이런거에요 1의 양 문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1의 양 전체 양을 1이라고 두고 구하고자 하는게 지금 효로 혼자 일을 끝내려면 며칠 걸리겠는가 물어봤죠 하루 일의 양을 x 하루 일의 양을 y라고 둬야돼요 이렇게 두고 시작하는거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면 12일 만에 끝냈으니까 x 더하기 y가 같이 일한 하루의 양인데 곱하기 12하면 전체 일의 양이 1만큼 했을거고 현호 혼자 일하면 8x 같이 일주일 동안 일한건 7 곱하기 8x 8 7 곱하기 x 플러스 y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에 민석이 혼자 3일간에서 3y 이거 다 합치면 전체 일의 양이 1 되겠죠 그래서 쭉 해서 계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x하고 y 나왔죠 x 30분의 1 y 20분의 1 현호는 하루 일의 양이 30분의 1이고 현호는 30일 걸린다는거에요 혼자 일하려고 그 다음에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건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